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마리아! 마리아! 아버지야! 아버지야! 마리아! 7! 구독해주세요!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마리아춤입니다. 여기! 저희! 마리아입니다. 네 저희 하면 뭡니까? 챌린지입니다. 오늘 할 챌린지는 바로 내 손이 내 손입니다. 내 손이 내 손이 아니야? 바로! 남의 손으로 해서 바로! 빠르게 먹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. 마음 잡으세요. 세팅을 다 해보겠습니다. 셋! 오! 네 맛있는 짜장면이! 냄새가! 죽으면 된다! 내 손으로 먹고 싶은데? 네! 지금 이렇게 세팅이 됐습니다. 제 손이 아닙니다 이거. 야 맞아요! 준비! 시작! 잘해주셔야 돼요! 다 먹어야 돼요! 맞아요! 아이 이불하자 이불하자 이불 rele 안 먹어. 빨리 봐! 미리 먹었어요?! 네 아니야 아니세요! 먹었어요? 됐다! 됐다! 아 빨리 죽어! 미리 할 수 있어! 미리야!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아 잠깐만 왜 이래? 아 웃겨 아니 왜 나 피실래 아 저는 죽였어 여기 팔찍였을 때 예스 렛츠고 파티 아니 왜 젓가락으로 오고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렛츠고 배불러 많이 줘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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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다 먹었어요? 아니요 빨리 아 아는igt 오니야 빨리 오세요 오니야 고마워 아는igt 너 왜 지금 안 돼? 너 왜 지금 안 돼? 너 왜 이리 안 돼? 내 소리가? 둘 셋 셋 셋 셋 됐어 됐어 땡 샨 니네 로그님 샨 니네 어제는 저희가 챌린지를 해봤는데 보이지가 않으니까 장난 아닐 것 같아요 문화도야 미안 저희는 다음에도 더 재밌는 챌린지도 돌아가십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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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